사건이 일어난 초기에는 사실 이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참아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. 왜냐하면 주우민 작가는 또 워낙 이미지도 좋은 데다가 유명인이고 또 학부모들은 그에 비해서 평범한 일반인이고 이게 공론화됐을 때 교사가 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어제 주 작가의 입장문이 올라오면서 이걸 보고 이건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겠다 반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보를 결심했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이번 상황이 학부모들끼리의 단순한 감정 싸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도 전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주 작가의 아들이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뭐가 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는데 그동안 참았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얘기를 좀 하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. 그렇죠.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. 이 학교 한 180여 명의 전교생이 있는데 한 2020년부터 처음 특수학급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전부터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래보다 좀 느린 아이들이 수소문에서 찾아오던 그런 학교로 좀 유명했다고 하고요. 특히 이제 주호민 씨의 그 아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됐던 부분이 2021년입니다.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부터 좀 폭력을 좀 행사했던 것 같아요. 입학했을 때부터 애들을 때렸는데 특히 자기보다 몸집이 좀 작은 여자애들을 때렸다 해요. 자기보다 키가 크거나 또 몸집이 큰 남자 여자애들한테는 때리지를 못하고 작은 애들을 때렸다 그러고. 당시 엄마들은 또 장애를 좀 모르니까 또 유명한 주호민 씨의 아들이니까 그냥 넘어가 줬고 이를 크게 안 벌린 건데. 이번에 이제 일이 터지니까 이것까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. 자 일단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학부모님의 주장입니다.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궁금한 것이 이번에 이 주호민 씨 측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이 교사, 교사분, 특수학급 교사님, 이 선생님. 이분에 대한 다른 학부모님들의 평가는 어때요? 네 일단 이 고소등학 교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주작가의 자녀를 맡아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번에 언급된 그 학폭 사건, 그 사건을 맡을 당시에 담임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코로나19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격리 중이어서 해당 교사가 이 사건을 학폭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교사가 주작가의 자녀를 상당히 감싸주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. 오죽했으면 그 피해 학생 측의 어머니 측이 왜 이렇게 그 아이 편만 드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. 이번에 그 고소당한 교사를 향해서. 네 맞습니다. 그랬더니 그 교사가 이 주호민 씨의 자녀에 대해서 제 학생이잖아요. 어머니 한 번만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.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교사가 이렇게까지 나섰던 건데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주에 이 교사가 고소를 당한 겁니다. 해당 특수학교 교사가 지금 직위 해제가 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교사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. 교사의 변호사도 의견을 한 번 밝혔는데요. 그 교사의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폭력성이 있는 장애 학생을 하루 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내는 걸 앞뒤 맥락을 다 짜르고 이렇게 고소하는 건 좀 균형에 맞지 않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좀 맥락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의견을 지금 내고 있네요.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 발언이 나온 앞뒤의 상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다.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. 교사 측의 경의서 내용이 또 온라인에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? 교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쟁점은 동일하거든요. 이게 결국 이런 언행을 한 것 자체는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어떤 사실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고요. 이런 부분을 학대로 볼 수 있느냐. 주호미 씨는 그것을 학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생님은 교사 경의서에 수업을 하는 과정 중에 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고 해요. 그런 것들을 고약하다라는 단어를 가르치는 와중에 아이한테 너가 그렇게 했던 행동은 고약한 행동이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너 교실에 못 가. 그리고 친구들 얼굴도 못 봐라는 말은 했지만 그게 그런 맥락에서 자신이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학대로 하는 부분은 좀 가혹하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어떤 여학생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한 건 일반 학급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후에 이제 특수교사가 그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좀 고약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했다는 것이고 주호민 씨 측은 이제 그 부분이 왜 예전 일을 끌어들여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느냐 또 일종의 학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리고 이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 교실에 못 가라는 발언을 했거든요. 이렇게 그냥 이 말만 들어보면 아이가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뺏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교사분의 이제 말씀은 그런 게 이제 아이가 이제 나가려고 수업 중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실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못 간다라고 말을 하고 그 못 가는 사유가 그것 때문이다. 이런 것들을 말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죠. 일단 이게 교사 측의 경의서에 담긴 내용이고 또 그 주호민 씨 측에서 그 당시 상황 등을 또 녹음한 게 있다고 하니까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또 사실 확인도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